Q. 짜잔! 여기가 어디? 뽀뽀뽀뽀링장 아 일단 저한테 박수 주세요 뭐 뭐예요? 그냥 달래! 길 길 저 좋아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아 아 홈준이 형이 직접 저희 볼링 치는 거 찍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볼링 실력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대로까지 아니고 그냥 저희 이렇게 놉니다 예스 또 아직 조금을 못 했어요 왜 왜 왜 이렇게 율빵을 따라요? 율빵할 수 있었어요 내가 오늘 설 1기 먹고 갈게 네 정말요 여기 갑자기 사실 얼굴 피치고 싶어서 안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일단 첫 파는 연수 게임으로 몸 풀 겸 음료내기? 여기한테는 핸디캡을 주죠 아니 그냥 핸디캡을 주고 합시다 일단 러니는 러니 형 그래도 100은 치니까 40 잘 쳐? 아니야 못 쳐 나 못 쳐 30? 정모가 50 정모가 50 아니야 정모는 더 줘야 돼 정모가 내가 90 주지 네 60 60 60? All right! Let's go! 형 6-3-0이에요 볼링장 멤버들에 비해 퀄리티가 멋있다 근데 아이언님 같지? 강철의 음복투스 제가 처음으로 칠게요 3명 컷 그럼 형이 한 거야? 아 까비해 오! 오! 가자! 나이스! 뭐야? 핫! 아! 가비! 뭐야? 오! 오! 괜찮아 정모가 너가 1등이야 지금 60점 오! 나 형 60점 있어 나 2점 백업! 내가 스페어 처리할 거야 여기는 하지만 안 됩니다 오! 나 이제 잘해 우리 10번 잘 춰 카메라 있으니까 약간 긴장이 되네 나 살짝 때는 괜찮아 우리 아직 1등이야 아직 1등이야 오케이 오! 오! 스트라이크! 아기 오셨어요? 첫 스트라이크 800? 오! 다 750? 100 나이스! 쉽잖아! 아 쉬워! 그냥 쉬워 그냥 너무 쉬워! 아기 뭐지? 쉬 해 보라고 네! 맞아 너무 잘해 우리 4시서 750 하는 거야 이런 거! 아 까비 네 지금 더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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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데? 갑니다 자 시작할게요 더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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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라이크예요 괜찮아요 또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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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이 또라랑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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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또랑이야 저게 잘못 나왔으니까 또랑이죠 아직 더블이 없어요 어 일랑 더블이 요정 사실 제가 중학생 때 별명이 세븐백이었거든요 왜요? 7개 과목 100점 맞았어요 빨리 치세요 오늘 세븐백원 들어와 있습니다 세븐백원 하지만 오늘 태형이 밑밥을 많이 깔았죠 되길까요 오! 가나요 오! 대박이다 아 원투고 다 봤는데 원투고 맛있는 거야 원래 오 일란 오 일란 제가 하마스는 일론이 이거 해서 안 돼 이거 해서 안 돼 미리 세레모니에 해가는 거 그래서 안 돼 원투 잘했다 오! 응 오chtsma 맛없는데 아 원래 맛있지? 아니야? 맛있잖아. 나도 할래, 나도 할래. 맛있잖아. 민 선수! 갑니다! 나이스! 잘 굴렸다! 나이스! 잘했다, 이거 됐다! 원투! 태영이 다음 것도 스트라이크 치는 거 아니야? 첫 번째로 다 빼는 거 아니야? 그냥 가고 연습계에서 치는 다 빼는 안 돼요. 연습계 중에 밥 한 거 같은데? 나이스! 비어! 소영진서도 두 번이 열렸어요, 이 높아요. 볼링! 크래비티 볼링에서 두 번 열리는 거는 굉장히 큰... 인생클! 헬런, 헬런! 인생클! 형, 한 번 더 치고 와, 그냥. 아빠 치고 한 번 더 못 알아. 아까. 어, 잘못 났어. 아이고! 자네, 이거 할 만해. 오케이, 힘이 막히고. 돌리지 마는데. 굳이 마운, 굳이 마운! 진짜 정모 형, 99 만들면 인정. 뭐야, 점수야. 또 99 나오면 인정. 현재까지 정모 1등. 앨런 2등. 가깝습니다. 오, 야, 됐다! 오, 됐다! 오! 오! 정모의 스페어? 정모가 1등 하는 거 아니야? 정모의 스페어? 아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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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유진이! 스프링 날고. 나이스, 안정적인 스페어! 나이스. 나이스. 안정적인 스페어. 네. 아니요. 마이팅. 오가 1등이야. 많이 바뀔 거예요, 이거. 안 멘트? 안 좋아. 건방져. 그니까. 손가락이 안 좋아서. 나이스. 나이스. 됐습니다. 나이스. 원래 끝까지 뽑은 거야. 볼링 핀이 이렇게 번호대로 넣어야 될 거 같은데. 1번, 2번이고. 1번, 3번이었다. 원 투, 원, 쓰리가 막 그런 얘기. 와, 이렇게 내가 인정했을 텐데? 띄옥 깠다. 오오? 아! 짭이. 방금 팔 안 벌려서 안 됐잖아. 이런 거 너무 어려워. 지금 팔 벌릴 수 있는데. 한 번 맞히고 와. 아, 팔 벌릴 줄. 나이스. 원. 와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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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와. 와. 이게 스플릿이 안 나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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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, 잘해. 잘해, 잘해. 잘해, 잘해. 다이어트. 코브라라라고 뭐가 다른 거야? 여기 길어요, 여기. 아, 원래 좀 짧아? 와. 와. 됐다. 됐다. 원투. 원투, 스타. 와. 와, 나 가야 되는데. 내가 원투 루 갈 줄 알았어. 원투, 맛있어, 맛있어. 와, 너무 맛있어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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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istory ER, 나이스. 원투다 이거. 와, low score, anta. 괜찮습니다. 유전환. OK. 나이스. OK. 뒤돌아, 뒤돌아. 뒤돌아, 저요, 뒤돌아. 오. I6 Italia에 parch 것 같아. 그러니까它的 정 받았어. 으항로 돌아갔어. Depot 탈샤, 정은 Durch, 쫀 championsacak. 오오. iong. 소리가 너무 이상한데? 소리가 안 좋은데? 다시 또 크랭커로! 가오스톱으로 크랭커! 뭐 한 거야? 앨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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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갑니다! 아이, 롯짱! 뭐라고? 난데 쓸까? 나 이제 수렴하도 거의 수렴 거 아니야? 수렴이 아닌 이상 수렴은 덥다! 나 지금 제대로 해야 되는데 크림 간식하게 안 돼 나이스! 나이스! 아! 더블 각이야! 더블 각이야! 손이 들어왔어, 손이 들어왔어! 어이! 아이! 어이!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멋없는 걸 그랬을까? 맛있어! 아니, 안 멋있어! 아, 멋있어! 아, 내 손 빼요! 내 손 빼요! 아니, 저거 형! 형준이 형 볼 수 있어! 형준이 형 볼 수 있어! 나 지금 107점! 너 지금 107점! 107점! 런이 지금 91점! 아니, 91점! 매장에 둘이 좀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알았어, 일단 시작! 오! 아이고야! 좋다, 좋다! 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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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밀려! 정색한다, 정색한다! 저거! 누가! 누가! 야, 화났다! 아준이, 화났다 저기! 누가 정색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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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신릉캐 생긴 거 알지? 정색해! 정모 대 형준! 신릉캐 싸우기! 근데 저거는, 저거는 나왔다! 오! 내 거 신릉캐는 좀 많이 놀래신 거 같아! 나이스! 어이! 되게 원투였어! 아, 나 망했다! 너무, 너무 걸렸어! 어이! 아! 아! 사비! 하나 더 있었어! 런쩍! 런쩍! 하나요! 우와! 아! 스윙! 런쩍 마이볼 파면 잘했어! 아! 마이볼 파면 뭐가 좋아? 내꺽! 알겠어, 내꺽! 약간 형, 검사한 것처럼 나이스! 예스! 내 차라리 하나 챙겨주세요! 런쩍! 터키 가야지! 터키 갑니다! 터키 가야지! 이번엔 반칙 키스! 멋있는 거 해줘, 이거! 기대 중이야! 아, 원투? 원투 맛있게 가나? 우와! 뭔 양옥텐데? 그냥 보이질 않았어, 일단! 나이스! 나이스! 어이! 런쩍! 완벽해! 근데 첫 번째가 누구야? 세림이요! 세림은 110이에요? 나 6시주 4야! 한 30? 형이 1등인데! 아니야, 아니야! 터키! 형! 여갈등 형! 여갈등 형! 여갈등 형! 기아들! 여갈등 형! 어이! 너 줄라? 어디 가니? 회전이 살짝... 어? 어? 영소같지 않은 회전이? 피해 너? 아 안 돼! 이거 날렸으면 안 됐어! 런쨍! 런쨍 스페어 날려버렸어! 형 방금 진짜 가스 페달.. 아니 가스 페달 줄게! 승강을 줄게! 오케이! 형하고 올게! 야 원진아 플라이 나온다! 가만히 있어도 여기서 열렸어 형! 달려나가야죠! 이제 처음에 여긴 거야? 오 야! 핸드 60점이 이게 좀 부담이 되네? 나이스! 나이스! 형이 여기서 더블 치면 나를 잡네? 그치? 나는 일단 풀 커버야! 지금 현재까지 형준 선수가! 안 돼! 나 음료수 내기 싫어! 아 너도 점이 너무 컸다! 점! 찍찍! 찍찍이 너무 컸다! 찍찍해서 그냥 구전말 했어! 너무 컸네! 누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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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나약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! 나 지금 살 너무 커졌어! 소리가 없어! 티 와이! 오 야 소리 났다! 나이스! 나이스! 아 까비! 엘론이 형이 있고! 엘론이 원수리로 달려가! 갔다! 나는 못 잡았고! 내 떡을! 난 못 잡았고! 나이스! 엘론이 형 좀 더 아래서 쳐요! 아래서? 어 너무 재밌어! 어? 아! 지금 못 잡았다! 레츠 고 죽농! 원진 선수! 스플릿의 왕! 오이! 스트라이크의 왕으로 바뀌겠습니다! 나이스! 오이 원 투! 아! 좋아! 좋아! 아! 저거! 훌로 칠 것 같지! 저희 보시면 다 같이 치는 몽골이 다 다르거든요! 성진이 형이 아대 끼고 치고 아대 볼링! 아대 볼링! 은근이 형이 투앤드! 그다음에 저기 셋이 덤리스인데 덤리스 중에서 좀 더 다를 것 같고요! 나는 몰라! 이러면 진짜 몰라요! 형은 그냥 스트레이트였어! 여섯 핀 차요! 여섯 핀! 누구랑 여섯 핀 차요! 넌 아니야! 나 아니야! 백신 지우고 가야! 백신 룩도 있어! 나이스! 어! 너가 너무 볼 스피드가 느려! 볼펄이 느려가지고 회전이 맞네! 탱이가 잘 치는 거잖아! 밥 먹고 치는 거! 어? 어? 밥을 아직 안 먹었나 보네! 밥을 안 먹었네! 넌 짱! 넌 짱! 오케이! 투앤드 간다! 오케이! 이미 이겼다고 투앤드 안 해? 투앤드 잘 해! 아니네! 여러분 방금 자세 대비였어요 세이프! 좋았어! 한 번 더 해줄게요! 오! 예스! 한 번 더! 오! 오케이! 첫 판부터 높은 점수 뽑아주겠어요? 유현이 형 핀디 몇 점 됐어? 134! 134? 나도 핀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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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핀디는 안 돼! 핀디! 나이스! 1, 3! 아! 손발 봤어? 손발 봤어? 손발 봤어? 손발 봤어? 손발 봤어? 손발 봤어? 오! 오! 나이스! 와! 좀 신경쓰어! 우리 둘인데? 우와! 잘해! 오! 성공! 오! 안전하다! 안전하다! 엘러니 형으로 놓아봐! 어! 다행히 해! 누가 누구누구 싸움이야? 너 이거 잘 쪘으면 200 가능한 거 해가? 그럼 저도 112야! 지금 누구누구 싸움이야? 아 어렵게 나왔어! 어렵게 나왔어! 우성준 우빈 싸움! 아니 근데 우빈 형도 우빈 형도 우빈 형이야! 내가 10%량이야! 그리고 더블 나오지 않으면 좋겠어! 아니야 이거 3프레임? 3프레임! 와! 와! 근데 아직 여기 있어! 여기 어려워요 여기 어려워! 여기 번지고 형도 치는데 진짜? 지금 118점점이야! 아 이거! 와! 빠졌어! 128번 치고 6개 이상! 무조건 치고 7개 이상! 126 말 되냐? 오케이! 아 이렇게 긴 대가 던쳐야 돼! 야 너 오 반칙! 아 이게 뭐! 던지고 있잖아! 7개 이상 쳐야 돼! 이게 더 긴장돼! 이게 더 긴장돼! 근데 이거 긴장할 필요 없어! 그냥 가운데로만 굴러도 돼! 잘못 넘어 끝이겠네! 과연! 재밌다 재밌다! 6개 치면 둘이 같이 내는 거야! 재밌다 재밌다! 나이스! 나이스! 오! 6개 쳤어! 아 방금 1살이 잘 갔잖아! 오! 그니까 아니야! 근데 여기서 태용이가 겉헌하면 돼! 어! 네가 야 둘 다 겉헌하면 되잖아! 여기서 태용이가 겉헌하고 여섯 개 치고! 크랭커로 타둘 걸? 크랭커로 재밌게! 크랭커로 타둘 걸? 크랭커로 타둘 걸? 태용아 유튜브야! 이거 아연 게 아니라 유튜브야! 오케이 형 나 겉헌 내면은 그거 하나 명분이 생긴 거네! 형아 나였으면 왼손으로 쳤어 왼손! 오오? 오오! 오오! 엄청 잘못됐네! 오케이 둘이 되세요! 자 그래서 둘이 되니까 무서웠다! 여러분 모두 표의를 봐주세요! 아 맞다! 자 주문 받을게요! 지금은 팀 정하기 시간! 내가 뭐 걸 뭐예요? 진 팀 골라가기! 에이 뭐 어디야? 절대 안 돼! 여기 나쁘잖아! 알지! 저것만 130이야 거의 저것만 130이야? 우리 하나야 어 우리는 하나야 우리 그러니까 이 둘이 복권일 수도 있어 솔직히 둘이서 가위바위바위바위보 둘이 먼저 쳐 둘이 먼저 쳐 정모 앨런 점수를 파시게 돼 정모 앨런